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자치단체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랫동안 이월된 고질적인 체납으로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26억 4천3백만 원, 전체 부가액의 9%가 넘습니다. 재산세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30억, 소득세와 취득세의 순입니다. 과태료와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41억 원으로 부가액의 30%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 등록 위반이 11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동시는 이같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6개 팀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자치단체마다 회계연도 정리를 앞두고 해마다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하지만 징수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당의 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준이고 50% 이상 차지하는 2월된 고질적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악성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발생 여지를 없애고 기존 체납액에 대한 재산 남류, 공매 등 실지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징수 대책에 앞서 납세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